한때 인천 인구의 27%가 살던 동구는 점점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슬럼화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구가 4만 명성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재개발 입주가 시작돼 2022년엔 10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892년 영화학당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 영화학교. 1907년 설립한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인 창령초등학교. 모두 인천동구에 위치할 만큼 과거 동구는 인천교육의 산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동구에 유렸던 여중여고자리엔 천주교 인천교구가 들어섰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학교가 송도로 이전한 겁니다. 실제로 1970년대 동구의 인구는 17만 7천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1995년 이후 10만 명대가 무너졌고 지금은 6만 명 수준입니다. 한때 동구는 인천 인구의 27%가 살았지만 이제는 겨우 2% 남짓한 인구만 거주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올해는 최악의 수준까지 몰립니다. 원주민이 잠시 이사할 곳을 찾아 떠나면서 인구는 4만 7천명 선까지 추락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늘어 2022년엔 1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26년만에 10만 명 시대가 복원되는 겁니다. 동구는 먼저 다른 지역으로 떼앗긴 여중, 여고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내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보고 하는 만큼 우리 동구에 여중과 여고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00억 원의 교육환경기금을 마련하고 영재캠프와 진로직업체험교실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육아종합전센터 건립과 유아습체험원 조성 등 IQ 기존 환경도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동구에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 유출되는 원인이 교육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을 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잘 됐을 경우에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동구는 무려 15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재개발 후 나타나는 과밀락급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 문제는 여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재배치를 비롯한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교육을 비롯한 정책결정과 교육에 대한민국 희망을 상ٍ 해명하신 모든 현실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비롯한 정책결정과 교육의 매력으로 réalisms 교육을 비롯한 정책결정과